오늘 오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잘 지내셨? 우리 다 같이 한 번 초대해 주세요. 옷 없는 거 아니에요? 옷 없어 옷 없어. 안 돼. 어 안녕하세요. 수현이 왔습니다. 나 수현이를 그렇게 좋아해요. 수현이 언제 오지? 이제 출신 올 것 같은데. 수현은 나다. 안녕하세요. 아 찾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내 친구야. 내 친구야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친구가 광고하는 정기진이라는 친구고. 목숨을 들어갈게요. 아니 아니 안 돼. 얘기하면 안 돼. 그럼 이분이신가 보다. 얘기하면 안 되니까. 와 근데 이분만 빼고 제가 흘린 건이겠네요. 아닌가? 그러니까 이거. 그러면 이 친구야. 아니 왜 그랬지. questioned. 그러다 이렇게. 너무 잘 들었어요. 애들이 정말 잘 들었어요. 아니 왜 이러니까. 아니 왜 이렇게 떨어뜨려. 이거 안 되냐고. 히히히. 좌우 까부린 거 같아요. 야 너 찍고 나왔대 왜 이렇게 꾸미는 거야? 손님들. 이 정도는 계속 네가 홍소연 씨 좋다고. 아 진짜요?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? 81년생입니다. 82년생이에요. 동갑이네. 집이나 이런 거는 혹시? 아니 뭐. 아니 근데 그런. 오빠 된 거 같다. 아니 근데 그래도 왜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 것들에 얘기해 주시겠어요. 근데 대추를 끼고 사실 것 같은데. 그게 좀 감정이니까. 요리 잘 못하는 여자 어때요? 제가 잘하니까. 어떤 요리를? 저는 이제 샤프테이크. 샤프테이크? 술 한잔? 아니요. 샤프테이크. 아 주로 와인 하는 줄 좋아하거든요. 와인 여자도 죽이세요. 와인? 홍와인이야 홍와인. 아니요. 너무 맛있겠다 이거. 이번에는 우리끼리 모임에서 총무 맡고 있어. 아우. 룸메이트 우리 총무. 총무. 총무님. 여기 송총.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.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. 홍수 일로 와봐. 일로 와봐 홍수. 나는 우리 집 여자들이. 좋은 친구. 우리 집 여자들이 다른 우리 집 남자들을 제외한 다른 남자들을 좋아하는 꼴을 못 보겠어. 왜? 질투심에 불펴 올라가. 나도 약간 이상하게 뭐 그런 거잖아요. 경계심 같은 거 있잖아요. 안 돼. 안 돼 내 눈에 힘이 들어. 우리 방에 다 보였나? 야 나가자 나가자. 성우 형 오빠. 뭐야. 그리고 제가 뭐 좀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. 오늘 시간 되면 오빠랑 영화 비법 보러 갈래? 지금 우리 보고 닭 잡아오라고요? 멘붕이야 멘붕. 걔 너무 커. 너무 커. 이번 방 쟁탈배 퀴즈.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. 정답. 정답. 뭐 하자는 거야 지금. 진짜 저게 싫어요. 미안합니다. 데이트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요.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. 걸리면 안 돼. 걸리면 안 돼. 007 눈매 조작단.